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킹콩입니다. 맨날 이렇게 맥사이 킹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래서 잘 알죠. 저는 킹콩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 되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운전을 이렇게 하면 특히 운전은 밤에 하면 좋아요. 밤에 창문을 짱 열고 위에 썬루포도 이렇게 작은 여름에 덥잖아요. 더워도 밤에는 좀 약간 시원해요. 여름에 그 데프해졌던 땅 기운이 좀 사라지고 딱 새벽에 싹 시원한데 그때 이제 저는 재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뭐 브라운 아이즈인가? 나얼씨인가? 비오는 악구정?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잔재당에 틀면서 운전하면서 저녁에 강이 끝나고 집으로 딱 갈 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싹 시원합니다. 썸머 베케이션의 썸머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밤의 꿈 이런 작품 있잖아요. 섹스피어. 막 열한 여름밤의 꿈. 그럴 때 사람들은 뭔가 로망에 젖어요. 뜨거웠던 돼지가 식혀주고 뭔가 이제 제정신이 차려지면서 아... 뭐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옆에 오스트리아에는 저는 거기는 이제 클래식 음악 이런 거 마음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거기 갔을 때 오스트리아의 한여름밤의 음악회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울창한 자연이 막 숲이 있어요. 숲이 진짜 방음제 역할을 하면서 교황악단에 음악하는 게 음악이 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데도 가고 좋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킹콩이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막 이제 비도 많이 오는데 개이면서 딱 저녁에 오고 있는데 깨달음. 영감. 영감이 딱 떠오르는 영감. 여기서 영감은 영감 할머니 영감 그 아니고 영감. 인스파레이션이 딱 떠오른 거죠. 아 이쯤에는 이 TCC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 맨날 재밌는 얘기만 하던 TCC 말고 지금까지 내 메가스타디 킹콩의 커리큘럼을 따라왔던 기존의 학생들과 그 다음에 아 요즘 킹콩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 킹콩의 커리큘럼은 여름방학에 내가 6평에서 개망했으니까 6평에서 킹콩의 커리큘럼은 6평 이후부터 이 여름방학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안내하고자 하는 커리큘럼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썸머 배케이션 킹콩 커리큘럼 7, 8, 9입니다. 저는요 이제 9월 5일 날이 9평이에요. 그래서 9월 6일부터 파이널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얼리버드 캐치 더 웜 알죠? 뭐 제가 새처럼 이렇게 가볍진 않은데 아침형인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 시작하자 이런 얘긴데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의 마지막 있잖아요. 수능날. 수능날을 생각을 해보면요. 수능날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럴 거니까 11월 수능날 그럴 거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나중에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막 성공해서 막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처럼 막 성공해서 진짜 멋있는 40대 50대 멋진 내가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땐 내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지. 라는 모습을 딱 생각하면 10대 때 놀면 안 되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에 킹콩의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수능시험날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딱 풀었어요. 문제를 딱 풀었는데 잘 안 풀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런 경우에 손 들고 감독관 선생님한테 저 이거 33번 정답 좀 알려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고요.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데 이런 경우에 옆에서 시험 보는 애 옆구리 푹 찌러나 야 답 좀 알려줘.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책을 이렇게 컨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고독하게 시험날 문제가 안 풀리면요. 그 문제 풀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퇴고. 옛날에도 제가요. 회사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영상에서 한자 차이니스 캐릭터 썼다가 그런 거 애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냥 어거지 쓰고 한번 써봤습니다. 퇴고. 퇴고는 바로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시와 문장을 쓸 때 자, 글자와 구, 클라우스 푸를 여러 번 생각해서 이렇게도 쓰고 다음엔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게 퇴고라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제 TCC 또 재미난 과거가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주 옛날에 중학교 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서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연애 편지를 썼는데 한밤에 필이 딱 와서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내가 쓴 연애 편지를 딱 보니까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엄청 쪽팔리던 퇴고. 전 퇴고가 아니라 그냥 버려버렸어요. 원래 인간이 좀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좀 느껴져요. 여러분 문제풀이법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퇴고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서요. 정답이 나왔는데 이게 내가 지금 낸 이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감독관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내가 이 정답을 뽑아낸 이거에 대한 퇴고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요.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때 문제풀이법이 한 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로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로요. 스킬 있잖아요. 스킬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스킬로 문제 풀면서 사실은 여러분 정면 승부를 걸면서 문제를 푸는 적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스킬로 문제 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호 보완작용이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몰라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상호 반대가 아닙니다. 서로 대립이 아니고요. 서로 이게 도움 헬프가 돼요. 도움 도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면 승부 걸 수 있는 독해력이 있다면요. 스킬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킬을 막 쓰다 보면요. 아 그러니까 정면 승부에서 문장 읽을 때 여기가 이렇게 읽혔어야 되는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면 승부 걸어놓은 그 독해법과 스킬을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요.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독해법은 문제풀이법은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대단히 불안해집니다. 시험장에서. 그 시험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시험이에요. 그때 수능 때 영어를 개망해버리면요. 아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영어에서 개망하면 어쩔 거야. 그럼 내년에 1년 더 해야 되고요. 1년 더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허리 휘어요. 황금같은 20대 1년 여러분 또 수능 특강 봐야 되고 킹콩 얘기 또 들어야 돼요. 안 되거든요. 절대평가 영어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하자고요. 문제풀이법 정면승부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기술로도 써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우선 인정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만약 인정 못하겠으면 여기서 영상 끄세요.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근데 이 정면승부하고 기술에 있어서요. 여러분 또 오해하고 계시는 게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스킬을 쓴다라는 측면 저는 이제 스킬을 19브라스 9라는 강좌로 스킬을 강조합니다. 스킬을 쓰는 거는요.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읽어야 되는 부분이 딱 나오고요. 스킬을 쓰는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위권 학생들만 스킬을 쓰는 거지. 아니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스킬을 어떻게 써. 이 말이 1면 받기는 맞지만요. 사실상 제가 경험상 해보면 중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들이 스킬을 썼을 때 점수의 상승폭은 훨씬 커집니다. 진짜 그래요. 제발 자신감 자신감 그 중요한데 자신감 잃어버려서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중위권 하위권 학생이 훨씬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을 쓰는 거니까요. 강의를 끝까지 듣고 교재도 끝까지 해보면서 기술 쓰려고 한번 해보세요. 백날 이거 해봐야 실패를 했다면 한번 가보시라고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요. 이게 완전히 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쉬워져요. 받아들인 게 쉬운 거지 걔네들은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 뭐 그래봐야 불안한 2등급에서 안정적 1등급 이렇게 되죠. 경험상 하위권 학생이나 중위권 학생의 스킬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버텨내질 못하더라고요. 공부하는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알았죠. 그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면승부 이거 있잖아요. 이 상위권 학생들은 그리고 또 이 정면승부는 자기는 할 줄 안다. 이렇게 오만한 태도는 이제 그만. 알았어요. 이제 그만입니다. 이 정면승부도요. 여러분 해석이 있잖아요. 해석. 직역이 아니라 그게 의역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게 그 한 문장만 봤을 땐 그건데 아 이게 위아래 문장의 문맥을 따라서 본다면 그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 따라해보세요. 쓰레기. 쓰레기. 그 밑에 있는 거 그리고 그냥 단어들에 있는 문장 그게 아니라요. 문장. 그 문장의 그 단어의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이런 기능. 기능. 제 경험상이요. 저 올해로 16년째 강의예요. 많이 했죠.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보면요. 결국은 사람들은 항상 의외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상위권 애들은 여기서 실패를 해요. 이게 안 돼서 한두 문제 틀려서 2등급 떨어지고 그럽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이걸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버티칼 리딩이라는 수직 독해라는 이 수직 독해로 이제 점수를 상승시켜준다. 이 수직 독해. 이걸로 이제 정면 승부를 걸고요. 기술을 알려주는 19브라스 이 기술을 하면요. 어디를 읽어야 되고 걔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선택지인 어떻게 실질적인 실용성 이게 19브라스 9 이거거든요.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그 비빔밥 있죠. 비빔밥 비벼서 먹는 거 비빔밥 엄청 맛있어요. 계란 두 개 넣으면 엄청 더 맛있어요. 고추장도 좀 더 넣고 약간 짭짤하면 제일 맛있죠. 비벼 놓고 나면요. 여러분 어느 게 콩나물인지 어느 게 고추장인지 어디가 나물인지 밥인지 잘 모르죠. 잘 비벼져 있어요. 비벼져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요. 여러분 EBS 공부한 거 기출문제 공부한 거 단어 어법 구문 공부한 거 이 모조리가 이게 비벼져서 문제로 나와요. 비빔밥을 여러분은 해야 돼요. 비빔밥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이요. 우리 포기할 건 포기하자는 이 얘기할 겁니다. 이 시점이 7월 이훨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7월 이후에 7, 8, 9 하면 한 10월이나 9월 저는 이제 9월부터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10월부터 들어가거든요. 한 달 정도 차이 어쨌든 9, 10월은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일 때는요. 여러분 기본기입니까 실전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해서 실전을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지만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제가 지금 이번에 6평에 몇 등급 맞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그냥 냉혹하고 좀 차갑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강좌 이미 수강하고 완벽하게 한 학생이 아니라면요. 제 강좌를 만약에 듣겠다고 한다면 버티칼 리딩과 19 플러스 5만 돌리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 두 강좌만 계속 돌리라고요. 문제를 정면으로 읽을 땐 이렇게 되는구나. 스킬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을 겁니다. 다른 거 듣지 마세요. EBS 모의고사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능력이 되면 듣는데 지금 본인이 난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럼 이게 무조건 이것만 돌리세요. 저걸로 모의고사도 해결 다 되고 EBS도 해결 다 되고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픈 말이겠지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영상조회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이 부족해요. 제한된 시간에 영어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실제나 가장 최적화된 이 두 개만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 강좌를 들어왔던 학생이나 아니면 지금부터 처음 들었던 학생도 EBS 커버 될 겁니다. EBS 지문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 해봐야 다 하지 못하고 공부했어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게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이게 EBS에서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직접인지 간접인지 연결 판단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실전으로 그냥 직행을 하라는 얘기에요. 실전 직행 오케이 그게 썸머 베케이션 킹콘 커리큘럼에서는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버티칼하고 버티칼 리딩하고 19브라 버티칼로 정면 승부 잡고요. 19브라 속으로 스킬 잡아버리세요. 그리에서 7,8 두 달을 보내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때 제가 짠 하고 다시 등장할게요. 9월 5일날 9평을 보고요. 9월 6일날 파이널 하기 전에 킹콘이 다시 등장해서 열심히 한 학생들을 위한 또 좀 그래도 좀 부족한 학생들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파이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이번 여름엔 버티칼과 19브라수로 훅 빠지세요. 알았죠? 오케이? 시간이 나오면 당연히 모의고사도 듣고 모의고사는요 그리고 그때 이때 이후에 할 거니까 알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뭐 저는 열심히 말했는데 모르겠으면 뭐 Q&A 게시판에 질문 올리세요. 해줄게. 김콩이었습니다.